뭐 아 얘 누구야? 지금? 지금? 뭐래 얘? 언니? 언니 언제 왔어? 10시까지 미지절대? 몰라 그냥 먹고 생각하자 맛있겠다 다 미인들만 오셨어 근데 진짜 여기 이런 데서 만나지 않을까? 나 밥 먹고 그래? 응? 나 밥 먹고 그래? 나 밥 먹고 그래? 응? 나 밥 먹고 그래? 응? 근데 오늘 오늘 다 흘리지 않았었어? 응? 오늘 괜찮은oney 진짜 안 내 생각이 났다고 잘볼게 엄마가 정기를 말해주세요 아니야? 나 써야되는 줄 알았는데? 1959 아니 앞으로 어떻게aretgens perpet vendred 중국한화가 들어와 단말이에요? 네 국백국оре정 뭐 먹을 Sac Groains 다리가 없어졌어. 그럼 다리는 없는걸로 하자. 다리는 없는걸로 하자. 다리는 Ос으로도 함께하는건 아름다운걸로 하자. 다리는 또한 아름다운걸로 하자. 우리 약사님이 여기 준비해주신 박수 한 번 쳐줄까요? 감사합니다 여기 납 찍어줘 나 진짜 잘 타고 나 키 줄 짜지? 맞지 맞지? 대체 열차를 이용하지 않는다면 저런게 해약을 잘해 진짜 잘해 진짜 잘해 우리 인테리어 진짜 설마 진짜 설마 생태체험선 근데 너무 좋지 않냐? 그니까 내 머리 꼬나들 보고도 그런 말이 나와? 나 이런게 진짜 좋아 힐링 이런거 좋아해 갈대를 갈대까지 넘어간다 그래서 여기는 우리의 부모님 상태만 하고 있는 곳이 또 차지한 곳은 여기에서 타고 있는 곳이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이게 제대로 나오는건지 모르겠네 이쁜게 우리도 잘 모르겠는데 이거 봤잖아. 이거 봐. 달해. 이거 봐봐.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야 되나요? 아무데로 나가서 되긴 한데 일단 표정이 찍고 싶은 거 한 번 해주세요. 네. 그 순간에 확실히 친절해지고 아, 나 근거지. 아, 나 근거지. 오, 알았어, 알았어. 언니 먹을까 봐, 지금. 우리가 언니 먹자. 여기 공기밥 3개야? 네. 여기가 2개야. 여기가 2개야. 여기가 2개야. 여기가 2개야. 여기가 2개야. 여기가 2개야. 언니. 귀여워. 진짜 맛있어.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어쩔 거예요. 아, 괜찮아. 안 찝찝해 하세요. 아이, 귀여워. 안 돼, 나 손으로 하면 무서워해. 야, 일로 와봐. 저기가 제일 잘 나올 것 같아. 아, 너는 계속 저게 제일 잘 나오겠다. 어려워. 아니, 너는 멈추고 그러고working도 하고 그곳에 여기에서 치는 게 Associate. 아, 나은이은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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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라는 걸 count. 치즈가 하기에 아니지 않니? 응 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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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죠? 어? 카메라가 덤덤 눕고 있어? 겨우 저번에 순천 나이킹하고 응 잘 먹자 아니 저 순천인가? 저희는 순천에서 행복한 아이들만 즐기고 있어요 아니 언니 우주님 그럼 가둘 가둘 네 예 그래 야 주문드로 가다 자막 보좌 와 냄새 헹군다 너 진짜 완전히 아 아 아 지금 또 먹으면 더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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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민망해? 아니요. 내가 못 먹어 지금. 먹어봐. 야 다들 참아. 아이오마 이 동문 맛을 다 먹었네. 네. 너무 좋아해. 잘 깨끗해. 잘 깨끗해. 잘 깨끗해. 다들 한 입에 와. Found the 치마가 기네 유나 치마가 좀 길어 장토 안에 있는 아랫장에 있는 먹거리 장토예요 꼬부르시 맛있다 너무 맛있어 먹을 때 행복하게 먹어야지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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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얘기해 보실래요? 이런 날이 뭐예요? 이런 날이 갤럭시가 진가를 발휘하는 날입니다 갤럭시는 이런 날에만 진가를 발휘할 수 있지만 아이폰은 언제나 항상 진가를 발휘하고 있답니다 제가 알게 되면 나는 갤럭시에서 내 시청자들한테 저항 받을거야 아이폰 눌러줍지 고춧가루 1, 2, 3, 4 멋지기 앞으로 나아가서 이렇게 물을 저어주는 어떠셨나요? 순천여행 좋았습니다 네 저 정말 좋았어요 뭐가 제일 좋았나요? 갈대 갈대 너무 예뻤어 아니 그게 낮떨도 해가 질 때쯤 가서 맞아 그 너무 예뻤었어 그리고 그럼 두 번째 좋았던 거는 사람들 주무관님 이름이 3년 여행하는 사람 하십니까? 순천여행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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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